YG와 JYP의 채껄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채껄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댓글 소개도 없이 바로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아마 올해 상반기에 최대 문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기가 막힌 제목의 책을 쓰신 조귀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래의 이름치고는 제 이름도 강량고 좀 독특하긴 한데 조귀동 선생님 이름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평범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좀 한 30년 40년 전쯤에 나올 법을 할 이름이죠 실제로 이름 그 무렵에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도 지었으니 뭐 개명도 못하고 인터넷 검색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저는 세습 중산층 사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출판사 관계자로부터 2020년 상반기 1월 정도에 이 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더니 조귀동 작가라고 관계자가 알지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네 조귀동이요? 네 그래서 저 연배가 좀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 연배보다도 동안처럼 보이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제 나이보다 4, 5, 5살 위로 좀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약간 동안 소리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조귀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만 11년 차 회사원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대충 나이가 어떨지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짐작이 되실 테고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 저서로는 처음인 모양입니다 2020 한국의 논점이라는 공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분이 있으신 겁니까? 한 20분 좀 넘게 쓰셨을 겁니다 그 책은 서른 몇 분이 쓰신 거고요 제가 기획한 책입니다 그래요? 두 분은 근데 처음 보는 거예요? 네 2020 한국의 논점을 함께 기획하신 분 중에서 최병천 선생님이라고 정치, 경제 쪽에 네트워크가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최병천 선생님께서 조규동 선생님을 강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꼭 이분을 필자로 모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최 선생님께서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필진으로 합류하게 되었죠 어쨌든 30몇 명이 같이 쓴 책은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책으로 안쳐주니까 사실상 첫 책인데 첫 번째 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내실 때 부담되실 것 같아요 일단 YG가 저한테 책을 뭘 한번 읽어보지 않겠느냐 이걸로 방송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면 제가 일단 한번 잽니다 내가 좀 보겠다 그 책을 검토해보겠다 읽어보고 얘기하자 뭐 싫다 심지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 책은 YG가 추천하면서 이거 분명히 2020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다 문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막 장담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넘어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저자분을 섭외를 하자라고 해서 읽었는데 역시 좋은 책이었습니다 일단 부제가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일단 90년대생 요즘 화제의 키워드 나왔고요 불평등, 세습, 중산층 읽고 싶은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거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원래 책을 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원래 시작은 그냥 직접적인 계기는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어디 좀 뭐 정부기관에서 좀 용역으로 비슷한 게 들어왔었습니다 6개월 만에 쓰신 책이에요 6개월, 6개월은 좀 짧죠 사실은 그때 7월 말이었는데 20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달라 이런 의료였는데요 뭐 그전부터 20대에서 왜 불평등 이야기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불평등인데 왜 정치권에서는 불평등 이야기 안 하냐는 이야기도 굉장히 몇 년 그거는 사실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고 그래서 7월 달에 은혜를 받고 납품은 9월 초에 보고선 드렸고요 평범한 20대 상황에 대한 리서치였고 20대가 결국 청년 실업이나 빈곤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거는 허상이고 실제로 보려면 불평등이나 계층 간에 맞이하는 경제적 현실의 갭 그리고 그것이 창출하는 어떤 사회적 세계관의 차이 뭐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이죠 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어랏? 근데 8월 달에 일단은 결국 전 장관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엄청난 대격변이 벌어졌었고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만들어놨는데 딱히 9월 초 중순까지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 제대로 하는 상황은 없고 굳이 뭐 이야기하면 20대가 뿔났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냥 네 20대가 뿔났다 20대가 뿔났다 세대 간 갈등이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나머지는 다 조용하단 말이죠 실제로 뭐 20대 커뮤니티라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요즘 시간표 짜는 에브리데이이던가요? 에브리타임일 건데 그 시간표 짜는 앱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학생들의 반응은 꽤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 조용하고 뭐 있어봤자 서울대나 연고대에서 연고대에서 약간 정도 그리고 뭐 나머지도 조용하고 오히려 뭐 여론조사 데이터 결과를 봐도 뭐 20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20대가 중점적으로 떨어지고 뭐 공정에 버튼 들려서 떨어지는 양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일단은 저는 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좀 10월, 11월에 좀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일단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전에 고민은 사실은 원래 이 고민을 시작한 거는 직접적인 계기는 2016년에 트럼프 당선이었고요 저는 이제 요즘 종종 이제 사람들한테 책을 왜 쓰셨어요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게 이게 결국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뭐 계급동원 아닌가 그게 저는 트럼프를 약간 그 아메리칸 마우쩌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네 그 글로벌화되고 수혜를 굉장히 경제발전과 글로벌라이제이션과 IT의 수혜를 받은 그 도시화된 미국 뉴욕과 샌프라지스 거죠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미국의 농촌이나 아니면은 호머 심슨의 스프링필드 같은 그 소도시의 농공인민을 조직해가지고 포위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가 네 그러면은 한국도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한국도 충분히 불평등이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었던 연구도 이미 있었고 불평등 연구들이 2000년대 중반에 보면은 제 책에서도 주장합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상위 10%의 소득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거든요 수출대 기업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못 살게 되고 계급 불평등도 심해지는데 뭐 그런 측에 고민을 해서 결국 하나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쓰셨네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꽤 잘 일단 팔리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저 겸손한 자세 근데 사회과학이 생각보다 시장이 넓지는 않아서 지금 몇 세까지 갔습니까? 지금 6세까지 갔습니다 6세 과학의 품격 몇 세 찍었지 지금? 이제 2세입니다 과학의 품격보다 한 3배 정도 네 그러니까 책 좀 읽는다는 사람은 한 번쯤은 세습 중산층 사회를 이렇게 들춰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6세 정도 찍었다라는 건 그래서 책궐상에서 애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읽은 지 꽤 됐고 책 나온 지도 벌써 몇 달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모신 거죠? 바빠서 저분이 바빠서 못 모신 거죠? 아니 우리끼리 조율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또 바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일정을 좀 늦게 잡았죠 교보문고에서 오늘의 책 이런 것도 선정되고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대중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문장도 약간 좀 딱딱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보고서 스타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까지 벌써 찍었다는 거는 내용이 그만큼 우리가 좀 읽어줄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조기동 작가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으면서 널리 퍼지는 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데이터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하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 딱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를 보여줘야지 정확한 논리와 함께 그래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실제로 바뀌고 있어라고 보여줄 때 그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책을 읽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습중산증사회에서 조기동 작가님께서 주장하시고 싶은 내용이 딱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90년대생을 다룬 책들도 이미 많이 나왔고 또 한국사회 불평등, 세계 전체의 불평등, 심화 이런 책들 많이 나왔는데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작가가 직접 생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잘 모아가지고 잘 조합해서 봐라, 이렇다, 죽이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시했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막연히 느껴왔던 것이긴 하지만 진짜구나 혹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단 말이죠 책 제목이 세습중산증사회인데 책 제목을 가지고 키워드를 하나씩 설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산증사회라는 게 제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했습니다 역시 본업의 낚시 중산증은 뭐냐고? 중산증사회 많이 중산증 가지고 중산증이 세습되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반응도 많고 특히 책에 대한 서평이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중산증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오도되어 있던 측면이 먼저 있죠 객관적인 중산증이랑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중산증 차이의 갭이 너무 심하죠 엄청나죠 가령 2019년 사회조사를 보면 본인이 상류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런데 2.4%인가 3.4%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중산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소도시 출신인데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 살 때는 제가 중산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와서 진짜 중산증들을 보니까 아 나는 중하층이었구나라고 세상 저의 계급적 위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산증이라고 하면 경제학계나 아니면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중산증은 소득이 딱 중간인 사람들 그러니까 미들인컴 그룹이 중간소득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OECD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장 1등부터 해가지고 쭉 소득을 순위를 지었을 때 가운데 있는 사암에서부터 그 사암 소득이 50에서 150%까지를 중간소득 집단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나 통계에서 그런 사람을 중산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 중산증이 하려면 아파트 한 대쯤 있어야 되고 차도 옛날에는 쏘나타였지만 요즘은 그래도 그랜지 한 대쯤 있어야지 뭐 이런 거고 자녀는 무리 없이 사격을 보낼 수 있는 정도 아주 무리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조건을 묶어보면 사실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화이트 컬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다니시거나 현대차를 다니시거나 SK이노베이션을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지칭을 하려면 연봉이 높은 공기업 그렇죠 공기업 분들 이런 분들을 지칭하려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상위 중간계급 그러니까 어퍼미드 클래스라고 분류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계급에 대한 어휘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니까 결국은 이제 뭐 중산층이나 말을 했지만 이제 그런 상위 중간계급들 전문직이나 대기업의 고소득 화이트 컬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정확한 학문적인 용어로는 중간소득 그러니까는 평균이 아니라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왔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그거에 50에서 150% 네 보통은 중산층이라고 정책 생산하는 데에서 기재부나 통계 생산하는 데는 중산층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예요? 한 3,200 정도 될 겁니다 연봉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3,200에 50%무는 최저임금장으로 1,600이잖아요 그럼 1,600부터 3,200에 150% 해봐야 한 5,000 수준인데 그런데 뜻밖의 1,600에서 5,000 사이가 다 중산층인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뭐 실제로 중간소득그룹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중산층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지 오히려 평균임금을 따지면은 조금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평균임금은 이제 소득이 고소득자가 녹아들어가니까 평균임금이 많이 있나요? 됐다 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균을 올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조기동 작가님의 세슴중산층 사회에서 얘기하는 중산층 혹은 이제 중상위층 중상위층의 그 연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책? 저도 책을 책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려면 오래돼서 그러는데 러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한 10% 안에 들면 1억이 넘어야 될 겁니다 가구 소득 기준이니까 맞벌이 기준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화이트 컬러들은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요 연소득 측 개인소득으로는 이제 6천, 7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소득 6천, 7천에다가 맞벌이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치면은 연간소득이 1억에 육박하는 네, 한 1억 후반 정도 아니, 한 7, 8천 이상 7, 8천 정도, 그러니까 세전으로 따졌을 때 네, 그 정도는 되겠죠 실제로 제가 책에서 주장하는 질 좋은 일자리 세습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2세대가 되기 위한 질 좋은 일자리 기준 한 초봉 초임한 월 3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한 3,600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여기서 연봉 상승률 계산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 7,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좋은 직업을 초봉 기준으로 해서 3,600이라고 하면은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연봉이 한 7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금 상승률 등등을 따져보면은 그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육을 할 때쯤 되면은 둘이 합쳐서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정도는 충분히 될 테니까 그 정도가 이 책에서 말하는 중산층 정도 네, 네 그 좁은 의미의 중산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산층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몇 퍼센트쯤 된다고 봅니까? 한 10%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좁은 의미의 중산층이요? 네, 네 그런데 대신에 소득으로는 기준으로는 되게 좁아서 1차 노동시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 정규직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은 전체 취업자의 한 16.4에서 15.5% 정도 되거든요 한 그 정도가 이제 중산층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6이든 20이든 뭐라고 하든 있다고 치고 좋은 일자리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넓게 봐서 한 20이라고 칩시다 네, 네 그러니까 20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는 그 20이 그게 20밖에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 20에 들어야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의 한쪽에 중산층이 있으면은 이제 그 중산층을 수식하는 게 세습인데 이 책에 또 중요한 문제의식이 그 세습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몇 가지 이제 그 팩트를 좀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나 어떤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제일 우아하고 놀랍니까? 일단은 거기에 두 가지인데 가장 놀라시는 거는 이제 20대와 30대의 서울 4년제 진학 비율을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서울 4년제 진학 비율을 나타낸 그 도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30대와 비교해서 20대에 굉장히 급하게 그 기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가 올라갈수록 자녀의 서울 4년제 입학 확률 또는 입학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30대만 하더라도 부모들이 잠깐 못 살아도 어려운 개평이 있다는 생각이죠 네, 서울의 4년제에 들어가서 진학해가지고 재학생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비율이 지금 20대로 20대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위 20%, 부모가 상위 20%일 때 자녀가 상위 20%일 확률을 이제 분석한 그래프가 있는데 1980년생까지는 약간씩 떨어져요 약간씩 평등해지다가 기회평등이 있는 거죠 네 80년생부터 87년생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1987에서 1988년생에서 거의 정점에 도달하거든요 두 가지 그래프를 합치면 이제 교육기의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만불리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세습구조가 세습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고착화가 됐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도 그렇죠, 근데 요새? 다른 나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특히 이제 그런 고착화의 정도가 어느 시점부터 이게 속도말로 표현하면 이제 개평 없는 사회가 언제 도달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개평? 네, 어느 정도 하위층도 이제 하위층도 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럭저럭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회가 이제 1980년대생부터 이제 없어져서 1990년대생에는 아예 없어지는 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개평이라는 건 무슨 뜻으로 쓰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육기회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좀 중화층 밑이더라도 이제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의 기회고요 두 번째는 가령 대표적인 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가령 대기업 생산직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블루컬러 생산직까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평이라는 용어를 뜻을 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개평은 원래 도박밭판에서 이렇게 오링되면 옅다 집에 가라 주고 주는 돈을 개평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옛날부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좋으면 자녀도 그걸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의 90년대생 이전 세대 그러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모두 다 경험하는 바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그 좀 계층 이동성이 있느냐 그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그걸 개평이다 개천에서 용날 가능성을 얼마나 용인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용인하는 정도를 그 불평등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주는 개평이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부모 세대가 그 도박판에서 잘 안 풀려가지고 돈이 떨어졌는데 그때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사회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거를 개평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군요 혹은 자식이 자식은 부모와 달리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식은 부모가 비록 도박판에서 돈을 다 잃었어도 자기가 한 번 더 그 판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사회였다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게 더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개평 없는 사회 한 번 올잉 나면은 그냥 끝인 거죠 끝인 사회다 이런 뜻으로 개평 없는 사회라는 말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남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적절한 비유 같고 이 책에 보면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잘 이렇게 엮으셔가지고 충격적인 데이터라든가 연구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다른 분들한테 권하면서 인용했던 사례는 이런 사례였어요 이것도 이제 이 책에서 인용한 연구 중요하게 인용한 연구의 사례인데 당연히 우리가 알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지방대 출신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큰데 이 책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부모는 도대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본 거죠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한 대학 재학생 부모의 연평균 소득이 4,795만 원이었는데 반면에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 부모의 소득은 7,085만 원 서울 고려대입니다 네 고려대예요? 네 거기 천안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이 고대에서 출근하시는데 각각 본인이 강의하는 학생들 상대에도 양케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가슴 아프고 좀 씁쓸한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와 수도권대학의 차이도 사실은 크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그 부모까지 소급해서 들어가 보니까 소득이 이렇게 4,795만 원과 7,085만 원의 차이가 있고 학력 차이도 있는데요 그 충청도 대학 재학생 부모의 대절 비율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35.9% 20.1%예요 반면에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66.3%와 40.6% 거의 한 두 배 가까이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전이 되고 그래서 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고려대 그리고 자원을 가지지 못한 부모의 자녀는 지방대 그리고 그것이 대학을 나오면 또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 그리고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은 나쁜 직장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습이 되어가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명문대다인 학생들은 본인이 잘나서 본인의 능력이 있어서 그 대학에 간 걸로 생각을 하겠죠 지금 아주 간단한 몇 개의 통계 자료,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주제들, 이야깃거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기동 작가님, 조기동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고 나서 방송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혹시 지금 업로드 되자마자 월요일날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방 읽어요 하루에 들으면 다 읽으니까 다 읽으신 다음에 수요일 방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습중산층 사회는 오랜만에 맛볼 사회과학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말랑말랑한 책을 즐겨 읽으셨던 분들은 오랜만에 이제 한번 약간 긴장하고 책이랑 대결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책을 읽으면 한숨이 많이 나온다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